생방송 SBS 인기가요 월 첫째 주 1위의 주인공 누가 될까요? 결과 보여주세요! 인기가요 1위의 주인공 이번 주 1위는요 저희가 노래를 사랑해주시기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특정 활동하는 사람 중에 응원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까요? 다음 주 일요일에도 인기가요에서 만나기로 약속! 빠이빠이! 안녕! 티비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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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